깨끗하게 뽀송한 느낌까지 더해지면서 배기거나 결림없이 이건 사실 고객님 이 한여름의 무더위에는 폭염을 잊게 하는 아이템 그리고 시즌 상관없이 여기에 스프레드 한잔 깔아주시면 편안한 잠자리의 궁극의 침실을 완성해드리는 한균의 인겹 메쉬 토퍼 이거죠. 윗단에 몸에 닿는 소재만이 아니라 고가의 기능성의 메쉬 소재가 사방으로 둘러지면서 이게 쿨링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내 체온을 빼주고 통풍이 잘 되게끔 순환이 되는 구조로 메쉬 토퍼를 사방에 닿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꿉꿉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는 내내 뒤척뒤척하면서 뒹굴뒹굴 하시더라도 늘 뽀송뽀송 기분 좋은 잠자리를 마련해보실 수 있어요. 이게 그야말로 토퍼 제일 잘 만드는 1등 브랜드 에어룸답고요. 미끄럼 방지 처리가 굉장히 촘촘해서 바닥으로 내려오신 분 매트리스 낡아서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 걱정 마시고 밴딩 처리 이렇게나 두텁게 다 돼 있으니 우리 집 매트리스에 고정해서 쓸 건데요 하시는 분들 그대로 쭉 당겨서 넣어주시면 침구 정리할 때나 아이들 위에서 부비부비 움직인다고 절대 흔들림 같은 걱정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이 상품 저희 오늘 마지막 상방송으로 두 세트가 갑니다. 지금 블루 색상 선택하시면 동일한 블루 디자인으로 슈퍼 싱글 하나 더해서 인겸 메쉬 토퍼가 두 세트인데 저희 지난 시즌에도 고객님 이 상품 워낙에 빨리 조기 종룡 될 정도로 히트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때도 사실상은 베개 커버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 업그레이드된 디자인 소재감 거기에 베개 커버 구성까지 역시나 올록볼록 소재감 시원한 도비 직조감에 양쪽 양면 다 사용하시도록 밑지퍼 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좀 꿉꿉할 틈이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뽀송뽀송뽀송 개운한 잠자리를 마련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만드신 에어룸의 인겸 메쉬 토퍼. 무조건 저희가 두 세트 챙겨드릴게요. 저희 지금 보여드린 게 블루 컬러였고요.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 있죠. 그리고 저희 물방울 디자인. 워낙에 매진 속도가 빠른 디자인이에요. 지금 오늘도 마지막 생방송의 물량 안에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큐트하고 디자인, 엣지 있는 트렌디함. 이거 어느 분이 패밀리 사이즈의 아이 있는 방에 쫙 두 세트 받으시고 깔으셨는데 멋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깨끗한 느낌이 좋으시니까 물방울은 고객님 지금 물량 있을 때 함께 하시고요. 그레이 컬러입니다. 가장 무난하고 어떤 벽지, 어떤 침구, 어떤 침대하고도 다 잘 어울리는 이 그레이 컬러까지 최신의 디자인이에요. 최신 업그레이드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생방송이기 때문에 가격은 가장 좋은 날, 마지막 생방송 이 혜택은 바로 가져가세요. 거기에 심지어 추첨을 통한 인견 이불까지도 행운 찬스로 드리는 시간. 오늘 혜택 다 쏟아 부었어요. 고민하실 시간 없을 것 같고 오늘 매진되면 그냥 끝이에요. 고객님. 마지막 생방송 내가 원하는 사이즈 색상 있을 때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생방송 지금 오세요.